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도내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원주에선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증상을 보인 20대 등 3명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강릉에서도 수도권 방문자, 확진자 접촉자 등 7명이 확진됐고, 홍천에선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3명이, 양양과 태백에서도 각각 1명씩이 확진됐습니다. 어제 진행된 원주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전수조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현재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820명,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3,696명입니다.